자 일단은 얘부터 한번 보고 가자. 유가 무슨 소리 났죠? 어 소리 났죠. 여기다가 응 붙으면 언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요 친구부터 시윤이가 한번 읽어보자. 얘부터 읽어보자. 뭐? 얘가 무슨 소리 한다고? 시윤아. 어? 유가 무슨 소리? 유가 무슨 소리? 아 우리 이거 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? 여기 읽을 때 유가 무슨 소리 났어요? 어 소리 났죠. 여은아 그만 대답하고.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붙이면 언 앞에 이게 붙었어요. 다시요 뭐라고요? 이게 얘가 무슨 소리 한다고요? 얘 얘. 언. 언이잖아요. 언 앞에 얘 무슨 소리 나요? 르가 붙었어. 그럼 무슨 소리 납니까? 다시 뭐라고요? 런. 런. 그죠? 런이죠. 어 이상한데? 이상한데? 통기윤이 이거 읽어봐. 건. 건. 그죠? 그 다음에 연아가 이거 읽어보자. 번. 시윤이 이거. 음. 한 번 듣고 가야겠네. 유닛 4. 페이지 48. 트랙 59. B. 리슨 앤 리피트. 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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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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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자 그래서 1번 동균이 부터 읽어보자. 번. 번. 2번 연아. 선. 3번 시윤이. 건. 건. 4번 동균이. 런. 런. 1번 연아. 런. 응. 런. 2번 시윤이. 번. 왜 이래요? 3번 동균이. 선. 4번 연아. 건. 건. 1번 시윤이. 선. 선. 2번 동균이. 번. 번. 3번 연아. 4번 시윤이. 런. 4번 시윤이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건. 건. 그죠? 자 이번에는 유 다음에 에이미 붙네요.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. 어 여자 소리 안 나네. 어. 어. 이거 기술적인 걸 좀 해결을 좀 하지. 아 답답하네. 자 어 에다가 음 붙었으니까 음 그렇겠죠. 음.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읽을까? 펀. P.L. 펠. 어 이게 아니잖아. 이렇게 하면 펠이죠. 근데 아니잖아. 펠. 무슨 소리야. 이거. 이거. 이거 그거. 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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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지. 이거 없잖아. 펠. 펠이라고 읽어. 펠. 왜냐면 L은 니을 이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펠. 라고 읽어주신的기면 우리 펠. 자? 그러면은 Café에다가 얘가 붙었네. 펠fare. 어떻게 읽을까요? 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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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 하겠 ép. 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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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.R. fa. 플루 얘는 무슨 소리 엄 합치면 플럼 자두입니다 플럼 자 얘는 무슨 소리나요 th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h는 th 소리나요 th th 소리가 납니다 th 뭔가 얘보다 조금 더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는 th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얘가 더해지고 이 b는 소리 안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thumb 썸이 되는 거예요 얘 발음 어렵습니다 썸이 됩니다 그 다음 건 뭐 쉽죠 얘는 좀 우리가 얘들아 요게 있고 요게 있으면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는 플루잖아 그럼 얘는 얘는 프루 프루 그냥 얘 얘 따로 읽으면 돼요 프루 이렇게 따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dr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 아니라니까 따로따로 읽으시라니까 드뢰 드뢰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읽어야 돼요 이게 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니잖아 모음이 없어요 중간에 이거를 이어주는 말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을까 드럼 그죠 드럼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 동균이부터 플럼 엄이라니까 엄 플럼 엄이에요 엄 이거 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네 플럼입니다 얘 뭐예요 영어 썸 그죠 썸 그 다음에 시윤이 요거 검 동균이 드럼 얘는 엄입니다 엄 잘 들으세요 안 들리네요 엄이고요 어쩌겠어요 셀프로 해야지 연아 1번 드럼 시윤이 2번 다시 뭐라고요 크게 말아 엄이야 제가 정복 은 갔se Reg 한 다시 步 ほ 뭐라고요? 뭐라는지 정확히 안 들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틀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음.. PL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? 퍼? 응? 퍼? 퍼요? 아니요 P 무슨 소리 나? F 얘 무슨 소리 나요? L L은 리을이 두 개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PL라고 읽으셔야 돼요 PL PL에다가 얘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? 플럼? 플럼입니다 그쵸? 플럼 3번 동균이 썸 4번 연어 1번 시윤이 드럼 드럼 그렇죠 2번 누구지? 동균이 어 동균이 2번 썸 얘 B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3번 연어 플럼 그렇죠 4번 시윤이 검 1번 동균이 플럼 자 두고요 2번 연어 썸 그렇죠 3번 시윤이 드럼 4번 연어 검 이건 들리려나? 얘는 들리며 얘 이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E listen, match, and write number 1 음 음 음 플럼 음 number 2 음 음 음 음 thumb number 3 음 음 음 음 drum number 4 음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는 두 개가 나오네요 음 음 음 음 너드 다시 뭐라고? 너드 느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? 음 어 어드 어드죠 느가 어디서 나온거야 이렇게 다 돼야 너드가 되는거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? 어 어 그렇죠 자 그러면 얘부터 시윤이 한번 읽어볼까? 벌드 벌드 이건 컵이라서 너무 쉽구요 그 다음에 요거 동균이 머드 머드 그 다음에 펍 펍 펫 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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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w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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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ght, owed, owed, might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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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p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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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p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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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py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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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py 됐죠? 여기도 여긴 안나오네요 though,外이랑 up라는게 중요하죠! 아까 검을 동균이까지 한 것 같고 1번 연아 다시요? 아 그냥 정랄 안 한다고 2번은 내가고요 커피 너무 많이 했죠 3번 동균이 4번 연아 퍼피 그러니까요 왜 내가 뛰어넘었을까요? 시윤이가 2개 읽자 1번 3번 읽으면 되겠네요 1번 3번 읽어보세요 퍼피 4번 동균이 1번 연아 퍼피 퍼피 2번 시윤이 2번 시윤이 3번 동균이 4번은 컵이고요 자 그 다음 거는 2개씩 연아부터 가보자 건이랑 달리다 run 그 다음에 시윤이 다음 거 2개 sun bun bun이 얘들아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 올라오는 요런 모양의 빵이에요 우리 햄버거 빵 같은 거 그런 걸 bu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균이 이거 drum drum 둘 다 um gum 그 다음 연아 thumb plum 다 뭐라고요? plum um 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해주셔야죠 plum 그 다음에 시윤이 bud cup 그 다음 동균이 mud poppy mud poppy 1번 2번 연아 bud run run sun 3번 3번 4번은 제가 할게요 gum cup 그 다음 시윤이 잘해줘 시윤이 1,2,3 다 찾아보세요 시윤이 1,2,3 다 찾아보세요 run 1번부터 다시 뭐라고요? run run sun 그 다음 cup hum 음 한번도 이거 안읽었죠 네 응 음 뭐지? 뭐지? 아니 그럼 좀 잘해야 돼요? 잘 가? TH가 s 소리 나요 s 그러면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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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드럼 드럼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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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규야 두 개만 해보세요 마드, 플럼 마드, 플럼 그다음에 연아 밑에 거 두 개 마드 머드가 어딨어요? 머드? 머드? 나 이 새꺼 노래야 응 집중 안 하실래요? 너네 집중 안 하면 자료 많이 줘서 5시에 보낼 거야 선생님 뭐 또 떴어어야 다른 거예요 알아요 종이 한번 써서 보내요 선생님 제가 3시 반에 택밤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자료 엄청 많이 줘서 5시에 보낼 거야 에? 너네 오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 같다 해가지고 1번 갖고 있었어요 오늘 택밤을 받은 건가요? 어 어 아 아 아 아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무서운 소리가 종이가 갈리는 소리 아니? 종이가 없어져 기다리세요 종이가 없어져 종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죽어도 돼? 아니 아니 낀 거 아니에요? 못해 어 종이 나왔어 응 종이가 이상한 종이가 나왔어 어 밑에 하나 있어 어머 뭐예요? 네 네나 종이 종이가 찢어져 아 아 이 대단이야 오 몰랐어 몰랐어 전 종이는 종이 접게 할 때 써야 돼 어 연아 불러봐 한 개 더 있잖아요 한 개 더요? 응 두 개씩이라니까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선이랑 뭐예요? 퍼피 퍼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응 둘 다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퍼피 퍼피 그렇지 퍼피 퍼피 Let's run away 도망가자 이런거죠? 총을 본다고 굳이 도망은 안 가셔도 되고요 서로 보인다고 쏘겠어요 미친놈이죠? 한국에서 총 북한사람이야 경찰인가 보죠 그 다음에 What's wrong? 무슨 일이야? 뭐가 잘못됐니? My thumb hurts 엄지손가락 아파요 메달이 더 떨어졌나봐요 퍼피 퍼피 진짜 배고픈 걸 수도 있지만 배가 고파 보인대요 아우 포 퍼피 불쌍한 강아지 하고 있네요 됐고요 누구부터인지 모르겠으니까 시윤이 맞죠? 시윤이 자리에 맞는 것 같다 연아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시윤이 1번 2번사 한번 다 해보세요 네 건 건 건 드럼 드럼 컵 컵 컵 쉬웠죠? 동균이 1번 2번 2번 2번? 3번 2번 2번? 응 3개씩 하자 동균이 선 퍼피 머드 선 퍼피 머드 4, 5, 6번 연아 번 번 간 간 선 선 선 선 그러니까 혀가 살짝 나와요 이렇게 선 선 선 선 선 선 ㄷ 보다 쌍 ㄷ 보다 약간 좀 선 이런 바람이에요 선 그 다음 이거는 UN 먼저 적고 번 그죠? 정렬 정렬 안 한다고 몇 번 말해 진짜 얘는 thumb이잖아 thumb 먼저 적어주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안 나는 거 적어주고 퍼피는 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피 적어줄까? 퍼피 소리 날려나? unit 4 page 59 track 76 D listen write and say number 1 number 1 sun sun 쉬운 거부터 sun number 2 그럼 검 이렇게 gun gun이네요 gun gun run gun 이런 얘는 버니나 버즈가 버드네요 바보라서 얘는 런 밖에 없네요 얘도 컵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고 얘는 머드밖에 없네요 그쵸? 얘는 뭐야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게 드럼이네요 얘는 플럼일 것 같고 워크북 듣기 안 했잖아요 아니요 앉으세요 넘버 에잇 플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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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그 다음에 네 워크북 갑시다 B Listen and Circle 다시 안 들려줄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넘버 원 넘버 원 언 언 run 넘버 투 언 언 언 fun 언 number three 언 언 언 언 sun C. Listen and Check 1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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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n 2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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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 B. Listen and Circle 1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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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um 2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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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umb 3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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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um C. Listen and Check 1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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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n 2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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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um B. Listen and Circle 1.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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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p 2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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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d 3.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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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ppy C. Listen and Check 1.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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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p 2. 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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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d 3.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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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자체점 하고 드려 드릴께요 이거 할게 없죠? 프린트는? 네 시간있으면 미드터미널 파이널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숙제는 왜 쳐봐요? 그거 숙제 뭐지? 저는 이거 숙제 그건 숙제 아닌데 하고 가는거에요 언니 받아가서 아니 아니 아니면 미리 하라고 할게 이상하게 정환이가 진짜 A번이 듣는거랄까 다른 상당 A번만 듣는거에요 S 갑자기 왜 있는거에요? 왜요? S 몰라요? 그거를 포함해서 쓰라는거죠? 그거를 포함해서 쓰라는거죠? 첫 단어가 그걸로 시작한다는거에요 갑자기 헷갈려서 첫 단어가 그걸로 시작한다고 S인데 그러니까 셋 그러면 둘 둘 둘 둘 뭐야? 둘 위에 그림에 나와있다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둘 둘 뭐가 들어가있까요? 어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넌 셋 넌 셋 셋 셋 셋 넌 넌 넌 넌 넌 이거 B같은 거 같으면 좋겠어요 매일 다 하는 거 하니까 이거 매트죠 매트요 A번